겨울철 출입을 제한했던 마이산 안마이봉 등산로가 개방됩니다. 개방 구간은 천황문에서 안마이봉 정상까지 0.6km 구간과 봉두봉에서 안마이봉까지의 2개 구간입니다. 자연휴식연제로 10년간 통제했던 안마이봉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방된 뒤 기상 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입산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등산 후 바위 구간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원 광활로원의 웨딩 포토존이 조성됐습니다. 남원시는 돌담과 철제 프레임으로만 꾸몄던 기존 포토존을 최근 국가대표 플로리스트가 웨딩 분위기로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광활로원을 배경으로 한 인물 사진이나 3분 이내 동영상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리는 SNS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포토존에서 가족, 연인 간 추억을 만드시고 마음의 힐링이 되길 바랍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식재된 만송이의 장미가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내년까지 98억 원을 투입해 장미와 수국, 구절초 등을 연중 볼 수 있는 4계절 장미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5월 하순부터 90종의 장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미원이 마무리되면 봄에는 장미꽃,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치즈 축제를 4계절 내내 개최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AI 스피커가 말법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나 관리자에게 알려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복약 지도와 일상 정보,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